고린도 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란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권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경고함은 너희가 권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권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 양심이 정은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사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꼭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믿붙이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에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종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원하시게 하느니 내가 다시 고렌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것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미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섰느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불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 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이럴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라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의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여.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고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 후서 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글쓰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이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은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오.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슴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제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욱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 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누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슴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왕구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봐요.